오늘의 영상은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빨리 찼는데? 중국인네임이 있어서 불안한데? 타이니가 굉장히 나이트라 있네요 아 잠깐만 아 시바 이거 맥 아 뭐야 아 야 개오바인데 아 서류는 해줘 기머리야 아 한명만 더 해줘 진짜로 시청자분 계시면 아 나 왠지 불안하데로 팍 들어오더니 아 이거 1등에 해도 안오르는데 X댔다 이거 개떡락하겠는데 와 쟤 너무한다 끝까지 서류는 안 누르는 거 중국인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인인데 심지어 아 이거 한국인 5명 파티에요? 와 진짜 오바다 이거 디코방 블랙 되면 뭐해 나이트 산 약간 저런데 화캠 해야지 이거 아마 이겨도 안오를거에요 이거 유지될꺼야 아 얘가 쟤네 꼬셨어? 와 진짜 오반데 이거 존나 악질이네 얘네 한마디도 안하는거 봐 이래도 보빵하는구나 오빠가서 뭐하냐 오빠가서 뭐하냐 내가 리게임 안해줬어요 이거 티오 차이요 지금 22개나요 티오가 22개에요 얘랑은 와 저 기분 너무 더럽다 이거 아 해외 디코방에서 저 방파자마자 얘가 저격가자 그런거야? 얘가 시청자인거 같네 빠캠 해야죠 이거 아니 왠지 갑자기 들어오더라 그래 중국인 욕할게 아니에요 아니 얘나 나나 2등하면은 한 3개 떨어져요 이거 이건 뭐야? 무슨 놀이야? 앨반데? 앨반데? 아니 비범방에 치 근데 갑자기 해외 디코방 홍보해준다길래 어 아 진짜 해외 디코방이 빠르구나 이 생각했는데 몰랐죠 저게 저격인지 흠 오늘은 도끼전사의 날이다 도끼전사의 날이다 그 되게 기분 상하네 이거 그 되게 기분 상하네 이거 아 잠깐만 육 오네? 난 이제 보좌다 이 세상이 왔다 모든 목숨에는 값이 매겨져 있지 와 근데 진짜 저런 애들 어떻게 복수할 수가 없네 1등 하면 오르진 않고 아마 유지는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그니까 일부러 그 스트리머 욕먹이려고 프로필도 저렇게 해놨네 어 둠 X은 좋지만 넣을 수가 없군 키노페까지 해야 쓰리 워리어니까 나 딱 이 새끼 이거 깊이 잃고 1등한다 이거 좀 이약 물고 게임할게요 저 메이지때문에 2등 하겠다 이거 결국에 아 근데 얘 얘 땜에 둠을 올릴 수가 없어 아 1등 2등 2등 6등 3등 8등 지금 당장은 이거 엘프 하나만 더 나오면 되네? 바이퍼면 육어색이긴 한데 지금 얘네 이성을 버리고 하는 거는 굉장히 도박이에요 이성이 진짜 좋거든 그리고 이 마르스 되게 좋은 애예요 님들 엄청 단단해 나중에 버려야 되지 지금은 좀 그래 그리고 지금 바이퍼만 필요한게 아니라 몰핑도 필요해 이거 X 빼고 항마사도 괜찮긴 한데 일단 몰핑 떴거든요 아 못풀린 나무가 제일 좋긴 한데 급한대로 항마사도 괜찮아 다 신신어지 아 근데 뭐 그래봤자 얘 궁 빨라지고 이런거지만 뭐 타이밍도 있긴 하네 그니까 이 백동황도 시청자분인거 같은데 내가 미안하네 지금은 3전사가 낫겠지 3엘프보다 이거 1성이니까 도와줘 혹시 퀸 있으면 도와줘 지금은 이게 낫지? 자리 비워넣지 이성계도 올리지 않을거야 얘로 3엘프이기 때문에 아 팔지 말거 그랬네 아 백도 황도야 2등으로 꼭 올라오라 우리 살아야지 지금 저 탱크에요 탱크 괴복합하니 다같이 완벽하게 가자 완벽하게 이자도 중요하지만 연승 보너스가 더 중요해 이재빨놈들 나한테 너무하는거 아니니? 아 얘 빼고 이자 받고 싶은데 솔직히 팔아서 이성각이 너무 시게 보이기 때문에 이재빨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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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같이 어세가서 견제할려고? 그러다 뒤져 엑스팔구 못풀링 넣어서 엘리메탈 신어지 이성 뜨면 이 육세신인데 이건 걔를 3개 팔면은 이자도 받고 과감하게 이자도 안 되잖아 이자도 안 되잖아 더 필요합니다 얘나 얘는 이성을 띄워야 되는데 지금 좀 급하거든요 방금 이성들을 팔아가지고 흠 ㄷㄷ 안에 퓨리온 없어 아 템 이거 하나 패너에 달아주는 거 괜찮아요 일단 지금 론드 팔자 이거 어차피 올릴 자리도 없고 물론 얘를 삼성 띄워놓은 것도 중요한데 지금 어세 찾아야 돼 그리고 만화템 하나 암살기사 줘야겠다 기다렸어야 된다 날 피하고 있어? 어머머 부끄러운거야? 저격당했어요 저격 나도 얘네랑 하고싶지 않을텐데 납치당했죠 납치당했죠 아 이제 돈 좀 모아도 돼 지금은 근데 얘 뽑으면 돈 못 모으죠 그렇기 때문에 돌립니다 론드가 되게 그리운 상황이죠 아 아유 이 저격러 새끼 이거 18나이 드시냐? 그래서 니가 낫다기인거야 어? 나이트 혹시 시청자분들 죄송합니다 지금 저 나이트는 나쁜 나이트에요 야 백돈 황도야 그램 올라와 나 너한테 져줄 수 있어 미쳤다 모든 목숨에는 값이 매겨져있지 모든 목숨에는 한갓 댁 놀아볼까 아 눈길아 형 X됐어 저격당했어 이기면 안 떨어지겠지 그래도 그 내가 오토체스 갤러리에서 봤는데 1등에도 퀸이 공방가서 1등하면 올라 그래도 아주 조금이지만 아마 룩 6은 안될건데 유지는 되겠지 그래도 어차피 이자 못 받으니까 여기 돌립니다 자 바원 하나 남았죠 이게 강하다고 막 돈 아끼고 이러면 안 돼 그럴 때 있으론 박차를 다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뒤지는 애 나오게 템포를 올려야지 이자 받는 건 안 돼 investigator 이재빼라에 랩업해서 그 퀸업 2개 올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친구가 자 이제 더이상의 레벨업은 없을겁니다 여러분들 굳히자 이제 템포 올리자 이거 그 때는 이자 메타였어 그게 맞는줄 알았고 저 이제 트럭이거든요 야 고투야 그래도 유튜브가 하나 나왔다 다행히 형 1등할 것 같아서 하는말인데 아 왜 안나오지 론드가 아 이거 근데 돈좀 모아도 되겠다 퀸옵 얘도 전방 배치하는 이유는 실드를 빨리 터뜨리기 위함도 있고 날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아 근데 파이프가 너무 안나오네 굳히려고 그래서 그러는거에요 아 아 내 페너가 죽었어 근데 너도 죽었어 아 아 어센은 9렙찍으면 안되 확률도 바뀌어요 9렙찍으면은 아 3원짜리가 잘 안나오기 때문에 8렙에서 삼성쇼부를 보지 보통 아 아 잠깐만 백도왕도 아 좀 미안한데 아 아 저거 팔아버렸다 실수로 정가? 정가 정가로 띄울까 그냥? 묶은 다음에 정가하자 이거 쟤 거슬리는 놈 뒤잤네 쟤 거슬리는 놈 뒤잤네 쟤 거슬리는 놈 뒤잤네 이게 룩이야 저격러들아 알겠니? 혹시 개포로 터졌지만 아 그래도 정이 구현이네요 아 너무 안나오는데 떴다 아 파이포가 안나와 근데 왜 바이퍼까지 노리는거 좀 욕심이 또 궁속 이거 하나 줄게 아 스턴 걸어? 전분 두분부분 아냐 안되 아 놀랬잖아 스노우맨 아 비 땅이 사람 노래하게 하는 재주 있어 이 친구 응? 야 백도 황도야 치고 올라와 야 그래도 지켜야지 최대야 아 이것보다 퀴노피가 더 세? 아 그런가 악마라서 퀴노피가 나을까? 근데 난 패널에 대한 약간 그 그런게 있어가지고 어 나 망치 있지 않았나? 어 가면이다 아 런드가 안 나오는데 아 나도 잘 안 나오더라 근데 아니 여기도 막 덱이 있거든요 그럼 이러면은 하이퍼스톤만 나오면 되고 난리 나거든요 아이템 어 순간 아 조합 안되는데 왜 망터졌지? 이 생각했네 위에 그거 써있길래 근데 얘네 다 오를걸요 아마? 백도 황도 애매만 빨고 엄청 많이 오를걸? 그래도 저렇게까지 해서 올리고 싶나 진짜 맹독을 조심해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걸? 맹독을 조심해 저격당했어요 한국인들한테 와 누가 이렇게 찢고다니냐? 어? 한대 왜 나한테 맞았어? 한대 백도야 죽으면 안돼 맹독을 조심해 맹독을 조심해 맹독을 조심해 맹독을 조심해 아래 맘 나왔어요 바이퍼 둘 페너 셋 퀴노페 단 하나 아 백도 황도야 일단 얜 내가 잡았거든? 어? 저 아마 천라운드에 한 번 지고 근데 이거 바운주는거 별로지 않아요 님들? 바운스킬 개좋잖아 아아 아 나 맘 그게 없지 잠깐만 어? 어? 아까 누가 또 어색하는거 같은데 하나 더 몰라 여기 여기 넣어줄게 이거 아 그 아까 견제한다고 맛 어색하더래 뒤졌구나 아 그랬구나 이거 바이퍼 앞으로 좀 땡겨 이게 죽여봐 야 어딜까 불어 어? 야 백도 황도 죽으면 안 되노 개떡낙해 이거 어? 야 이거 이미 차단했어 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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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단 저거 아 근데 왜 안나오니? 아 못뿌린 넘겼어요? 괜찮아 그래도 이겼어 걱정마십쇼 어 잠깐만 안되는데다 이러면? 큰일났네 9레벨 가야되나 이거? 가려진 자매가 날 이리로 보내 내 매력을 거부하지 못할걸? 편을 더 갈고 낫았어 준비 끝 무조건 패널 찾는게 맞지? 그치 너글? 싹 다 뒤로 빼라고? 어? 아 제발 매주 다 잡아야돼 아 100도 강도였네? 미안해 와 이게 너무 불쌍해 다 때문에 다 때문에 괜히 들어왔다가 가려진 자매가 날 이리로 보내 하나만 가려진 자매가 날 이리로 보내 잠깐만 하나 더 올려야돼 이게? 아 진짜 뭐해 너 왜 자꾸 나와? 자 cc 뭐해야돼 아 근데 론드 올리고 싶은데? 근데 론드까지 안가겠는데 림들? 분위기보니까? 론드까지 안가겠는데 림들? 분위기보니까? 희히히이 희히 희히히이이이이이 희하 전능기사 올리라는 뜻인가 봐 이거 종이는 사이다! 희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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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저쪽 세계선에서는 결과가 다르네 아니네 무쌍 찍는 중이거든요 약간 크리 존만 게임이라 어 이제 배치 바꿀거야 삼성 뽑을게 없지만 불에 불가기에는 올릴게 없다라는거 아 황동아야 진짜 내가 미안하다 레이저 안돼 아 근데 이거 전멸담검을 줄만한 애가 있나 얘 줄까 했는데 아 너무 잘 들어갔다 크리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날아가는 시간 줄여주자 아 음 아 약간 이거 그런거 아니야 홈버프 같은거 아 그래 이게 맞지 역사는 밤에 이루어지지 복수다 이 새끼야 아 진짜 MMR 개빨릴 뻔했네 아 그리고 황도님 죄송합니다 저랑 같이 하려고 들어오셨는데 아 이것도 MMR 빨리셔가지고 이거 제가 두 라운드 다 줘도 저 친구는 트롤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와 안오르는거 봐 아 황도님 1 떨어졌네 이게 몇 시였어요 님들 슬로우맨 몰랐지 이게 나이트 2 아니었나 연주아빠님 4개 형은 낫다귀들 이길 줄 알았어 역시 형이야 화이팅 아 이거 다 올랐어요 애들 와 진짜 쓰레기새끼들 저거 진짜 역겹다 역겹 아우 저 버러지들 저거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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